우리가 여기서부터 탱보를 주죠 탱보를 주는데 여기서 이런식으로 발 추게 해도 돼요 이렇게 주다가 탱보를 주다가 트론트 들어가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여자를 그대로 보내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걸는 거예요 다시 보면 여기서 탱보를 추는데 여기서 슬로우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부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해서 들고 여덟 해서 트론트 걷는 거예요 자 트론트해서 트론트 탱보를 추다가 다시 트론트도 들어가는 기분이 맞죠 여기서 탱보를 추다가 트론트 들어가고 싶으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근데 이거는 여자를 한 바퀴만 돌려서 자 탱보를 추다가 여기서 여자를 내로 놓고 착해서 이렇게 가는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꺼주시고 오늘 매우 뒤로 막 한번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